13살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서 때렸다는데 숨진 아이의 몸은 멍투성이였습니다. KNN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남 남해군의 한 아파트 앞입니다. 구급차가 도착했고 소방대원이 다급히 내려옵니다. 뒤이어 누군가 축 늘어진 한 아이를 안고 구급차로 들어갑니다. 쓰러진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. 새벽 4시쯤 13살 A 양이 자신의 집에서 계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것입니다. 별거 중이던 A 양의 친아버지가 계모의 전화를 받고 집을 찾아가 소방에 신고했습니다. 병원으로 옮겨진 A 양은 당시 온몸이 멍 자국이었습니다. 계모는 경찰 수사에서 아이를 밀치면서 발로 밟았다고 밝혔고 폭행 몇 시간 뒤부터 상태가 안 좋아졌다 말했습니다. 가정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 양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. 이 집안에서 이런 잔혹한 범죄가 펼쳐질 동안 이웃 주민들은 별다른 낌새를 채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. 피해 학생은 평소 인사성이 밝은 아이였고 다만 한 번씩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계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수사하면서 A 양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와 숨진 딸 외에 나머지 두 아이에 대한 범행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